상당 기간 갈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24년까지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원화 가치는 자꾸 떨어지는 거죠. 달러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그럴 단계는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는 떨어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닉을 할 필요는 없다. 그냥 가치가 그거에 적당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중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달러 때문에 아주 골치 갚은 겁니다. 아무리 달러가 싫어도 대안이 뭐냐 그러면 달러가 그야말로 비리비리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달러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매주 경제 전문가를 초대해서 그 주에 이슈가 됐던 경제 뉴스를 살펴보고 또 그 안에서 경제 1타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 경제 1타 강사. 오늘의 게스트는요. 김정호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를 하고 있고요. 또 김정호의 경제TV라고 하는 제 개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워낙 또 쉽고 재밌게 경제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것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바로 일단 경제 전망.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려볼게요. 연준회의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5월에 25BP 인상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데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발언을 했더군요. 아직도 미국 인플레가 높다. 연준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어서 대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한 걸 보면 소위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 거 0.25%를 올릴 가능성이 80%의 확률이다. 이렇게 서베이 결과가 나오기도 했더군요. 올라갈 거다. 약간 올릴 거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상당 기간 갈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2023년은 계속 갈 거고 24년까지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 물론 계속 올라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고금리인 상태로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1년 이상은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유독 또 이번 5월 연준의 움직임에 좀 관심이 많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지금 환율을 보면 벌써 1325원 이렇게 갔더라고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세계 주요 통화, 6개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의 변화를 보여주잖아요. 그게 최근에 보면 101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주요 통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원화 가치는 자꾸 떨어지는 거죠. 달러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그럴 단계는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의 원화도 꽤 안전 자산의 성격을 갖게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처를 잘했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들은 다 공장이 멈춰 서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장들은 다 잘 돌아갔고 그렇게 해서 세계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해 줬고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한국이 안전한 나라다라고 하는 인식이 상당히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것이 코로나 기간 중간에 우리나라 국채의 CDS 프레미엄이 20bps 밑으로 내려갔었어요. 일본하고 똑같았어요. 일본하고 똑같이 안전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인정을 받은 거죠. 지금은 그것보다 좀 올라가서 45bps 정도가 됐지만 상당히 안전한 나라라고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5% 또는 5.5%가 되고 우리나라가 3.5% 이렇게 되면 달러에 대한 원화가치는 떨어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닉을 할 필요는 없다. 그냥 가치가 그거에 적당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미국의 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 분명해지니까 미리 시장에서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 채권이 사실 그동안 미국이 망하겠어요?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그동안은 좀 안전하다. 약간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에 이어서 일본도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까지 벌어지면서 미국 국채가 예전만큼은 또 아닌 것 같다. 역사상 가장 위험한 미국 국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참 국채와 관련해서 좀 흥미롭습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가치가 떨어졌고 그게 불안하니까 예금자들이 갑자기 예금 인출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48시간도 안 돼서 파산을 해버렸잖아요. 정말 드라마틱한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렇게 파산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요. 미국 국채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가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3월 8일 날 5년 만기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4.34%였어요.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는데 그 수익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그게 3.4%로 떨어졌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국채 가격이 그 사이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채 가격이 굉장히 오른 거예요. 그거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금융이 위험해지니까 은행권이 위험해지니까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죠. 그런데 사실은 역설적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원래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그러한 것이고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연준이 저금리 상태를 상당히 오래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미국 국채를 사들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연준이 금리를 올린 거고 그래서 자산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건 그들의 판단 잘못인 거고. 하지만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나니까 다른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미국 국채를 막 사들인 거죠. 그래서 미국 국채 가격이 올랐고 수익률은 떨어졌고 그렇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었는데 이게 위험자산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다. 여전히 안전자산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채에 대한 투자를 하는 사람이 100% 안전하냐? 그건 아닌 거죠. 다만 미국 정부가 부도 낼 일은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안전자산인 겁니다.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으로의 성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그것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 벌어졌던 미국 국채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반응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근데 아무래도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조금 여파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기초 통화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국제적 관계도 사실 미국한테 좀 불리하게 중국이 위안화로 계속 달러에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반달러 패권 연대 세력도 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미국 달러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 세계가 달러 때문에 아주 골치 갚은 겁니다. 달러 값이 올라서 이거 우리나라도 지금 PF 대출 난리지 세계 곳곳에서 지금 남미 같은 데는 볼리비아 같은 데 이거 국가 부도 나는 거 아니야? 스리랑카는 이미 국가 부도가 낮고 파키스탄도 거의 뭐 부도 상태고 아프리카에도 그런 나라들이 많고 세상 사람들이 다 달러 때문에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어떻게 됐든 이거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매우 강한 거죠. 그런 여파 속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옛날만큼 그렇게 뭐 대단한 나라도 아니지 않냐.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이 뭐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훨씬 낫잖아. 니네보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오는 거고 말이죠. 배 만드는 것도 우리가 훨씬 나아. 자동차도 야 니네 자동차나 우리 자동차나 뭐 그렇게 달라. 배터리는 우리가 더 잘 만들잖아.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좀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달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큰 거고 그래서 다들 어떻게든 소위 디달러리세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탈달러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킹달러 시대는 계속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어요. 아무리 달러가 싫어도 대안이 뭐냐 그러면 그게 금이냐? 금은 어림없어요. 금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금을 가지고 외환 보유고를 쌓아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위환하냐? 위환하 어림도 없습니다. 중국 스스로가 국제통화가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국제통화가 되려면요. 환전이 자유로워 되고요. 첫째. 둘째는 그 나라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투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는지를 사람들이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 돈을 마음 놓고 쌓아두죠.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중국 돈이 마음대로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밖에 중국 돈이 많아야 돼요. 세 가지 다 중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환전을 마음대로 하게 한다?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다가 외환위기가 나오면 어떡하지? 실제로 2015년에 조지 소러스가 중국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 이거 이상한데 환율 말이야. 내가 잘못하면 너희들 공매도 들어갈 거야. 이런 분위기의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한 7, 8년 동안 중국이 어느 정도 자본시장 자유화를 조금씩 조금씩 해오다가 다 닫아버렸어요. 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중국으로서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중국 돈을 가지고 장난질을 한다는 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국 인밀내양의 정책을 투명하게 한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공산당이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지도부에서 그냥 결정해야 될 일이고요. 세 번째. 중국 돈이 밖으로 돌아다닌다? 이것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중국 돈이 밖으로 돌아다니게 되면요. 중국 돈의 가치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미국 달러의 가치가 사실은 미국 국략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미국은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지난 30년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가 쌓여왔어요. 중국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무역 흑자를 내야 되는 나라예요.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조금 해서 가급적이면 자급자적 체제로 가야 되는 거고 중국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지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그건 일본도 비슷하고요. 이 무역 적자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나라는 저는 미국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나는데도 나라가 멀쩡한 거예요. 왜냐? 그것은 서비스업이 강하기 때문인 거죠. 서비스업이 강해서 수출 그런 거 안 해도 적당히 되고 제조업 물품은 그냥 수입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중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달러가 그야말로 비리비리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하는 소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달러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하반기 경제 예측 여쭤볼게요. 낙관적인 말씀 듣고 싶은데 하도 요즘에 경기 침체에 계속될 것 같다. 덮쳐온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락세에 들었다라고 보여요. 중간에 어느 정도 오르락내리락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려가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거는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처럼 되어가는 거 아닌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 젊은이들보다는 훨씬 진추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젊은이들이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시가총액하고 현재의 매출액 규모하고의 차이입니다. 글로벌 500대 기업을 쭉 랭킹을 매겨봤을 때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글로벌 500대 기업을 매기게 되면요. 2019년부터 우리나라는 그 500대 기업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죠. 아마 올해에는 SK하이닉스가 빠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고 봐야겠지만은. 그런데 포춘 500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포춘 500대 기업. 거기는 보면 16개 기업인가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시가총액은 두 개인데 포춘 500대 기업에는 16개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건 무슨 차이냐. 포춘 500대 기업은 주로 현재의 매출액 기준인 겁니다. 현재까지는 잘 해왔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은 미래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순전히 미래인 거죠. 시가총액은.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처럼 돈 한 푼 못 버는 회사가 맨날 적자만 내는 회사가 엄청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미래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래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에 그 시가총액 500대 기업에 2010년에는 9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그 몇 년 사이에 다 탈락을 한 거예요. 현대자동차며 포스코며 다 탈락을 한 거죠. 우리가 미래 산업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그거를 근데 돌이킬 수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저는 없어 보여요. 완전히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완전히 새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 같은 이런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한 산업들을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저는 그게 제일 가능성 높은 게 교육이라고 보고 농업이라고 보고 유통 이런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낙후되어 있거든요. 70살 먹은 사람들만 농사를 짓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만. 그게 무슨 산업이에요. 산업이 아니지. 이제 다 물러가야 돼요.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글로벌 마켓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유학 오고 싶은 학교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기존에 교육하는 사람들을 물러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센스도 있고 그런 용기도 있는데 기득권들이 안 물러나요. 그 기득권이 교사고 공무원이고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다. 그런 유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유통이라고 하는 거 조금 발전할 만하다가 골목상인 골목상권 보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완전히 80년대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잠재력이 어마어마하죠. 그걸 다 지금 묶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디에 가서 뭘 할 수 있냐고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저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좀 물러나라 제발 좀.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낙후되어 있는 거 이거를 가지고 글로벌 산업을 만들어내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이제 무슨 선거 유지해야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기업은 죽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좋을 거다. 왜냐하면 오 미친 거 아니야? 경쟁자들이. 안 물러나는 이유는 정부 보조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발 반도체 좀 하지 마라. 그 2나노를 한다는 거. 뭘 가지고 그걸 할 건데. 시제품 나온 다음부터도 첩첩산중이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중국도 다 안 되고 있는 건데. 꼭 일본어 했어요. 요즘. 요즘. 그것이. 요즘. 랠지. 여리. 그러면. 요즘. 요즘.